그 수능 이제 다가와요 나도 우리 신도들이 많아 아이들이 집에 이제 수능생이 있으면 무섭으로 봤을 때 이런 건 꼭 해줘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이때쯤 되면은 이제 저 대구 팔공산에 가면 갑박이 그 높은 곳에서 추운 날도 막 삼천배들이는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일단 뭐 기복신앙이니까 좀 많이 빌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우리 아이는 공부 잘해 머리도 똑똑해 모의고사는 100점이야 막 이런 엄마들 되게 많아 근데 그런 아이가 본방 가서 80점 때 맞아가지고 재수를 하는 경우도 많고 가장 중요한 시험에서 놓치는 아이들 이런 집안을 이렇게 보면은 그 집안에 좀 안 좋은 것들이 내력이 좀 많이 있거든 아까 얘기한 그 뭐 산의 벌전도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아빠의 보냥에 가서 보냥 가면은 그 마을마다 옛날에 보면 선앙당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엄마들이 가서 좀 떡 좀 떡하고 막걸리 좀 사서 가가지고 어디에 암흑이 사는 암흑이라고 좀 우리 아이들 좀 잘 시험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인사 좀 드리고 왔으면 좋겠어 그건 간단한 거니까 팥떡하고 뭐 막걸리 한 번 사가서 인사 좀 정중하게 드리고 오면은 아이 시험 잘 볼 거예요 갑바위로 왜 가는 거예요 선생님 갑바위 부처님 계시잖아 저 아니 저도 갑바위 가보긴 했는데 너무 높지요 힘들어 올라가기도 거기 가면은 아니 합격률 보다 그건 어떻게 보면 어머니들의 그 기원이겠지 엄마들에게 바라는 마음이고 그니까 부처님 높은 곳에 가서 힘들게 올라가서 거기서 또 삼천배를 또 아이들이 시험 보는 시간 내내 드리고 있는 엄마의 그 어떻게 보면 그 정도면 합격 열두 번 해야지 굳이 갑바위 까지 아니지 서울에도 서울엔 또 인왕산에 선바이가 있고 그니까 이 얘기는 엄마들의 정성이라면은 모든 세상에 모든 자식들 수험생들은 딱 서울대 연대 고대 가야 된다는 거 내가 얘기한 건 안 풀리는 아이들 꼭 모의고사는 정말 올백이야 근데 본 시험에 깨지는 애들은 그 자식이 혹시라도 그런다면은 엄마들은 그 갑바위나 그런 데가 아니라 아빠의 애기 아빠의 고향 전라도면 전라도 뭐 그래서 뭐 지리산이면 지리산 그런 데 가서 선앙방에 가서 꼭 좀 인사 좀 드리고 오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잘 풀려